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해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부신 빛으로 반짝이는 세상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행운은 이미 내 옆에 와 있을 겁니다. 이렇듯 당연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오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운에도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컨트롤 가능한 운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와세다 대학 MBA 교수인 스기우라 마사카지의 운의 속성입니다. MBA 교수와 운, 뭔가 어울리지 않죠? 저자는 MBA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MBA는 경영에 대해 배우는 대학원이자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곳인데요. 인맥이 넓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논하고 위기관리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과 경험은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게 살아감으로써 불확실성에 대처하며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자는 세계 최고 인재들과 협업하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운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운과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MBA에서 배우고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자세한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이 좋은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미래개척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인맥을 관리하는지 알려주는 관계구축 행운의 확률을 높이는 선택법칙인 의사결정 성공과 불을 끌어당기는 매니지먼트인 자기관리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 운을 창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의 속성,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MBA에서 배운 운의 원리 도대체 운이란 무엇일까요? 운을 4종류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보는 관점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운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운이라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평소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운은 달라진다. 그리고 운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운과 컨트롤할 수 없는 운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할 수 없는 운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숙명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우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 가능한 운 즉 기회입니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둘째, 관리 가능한 운 확률입니다. 불운을 피하고 행운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운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죠. 운을 확률이라고 볼 경우에는 무엇보다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은 한자로 옮기다, 움직이다, 나르다, 운반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에 물건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 라는 의미와 일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전개되다 라는 의미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자는 개발에 해당하고 후자는 관리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업무에도 개발과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은 짝을 이룹니다. 운에 대해서도 개발 관리의 짝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운에도 개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거듭하며 지금 이 순간을 스스로 움직여 나감으로써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운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숙명 이미 정해져 있어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우연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기획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영역 확률 관리함으로써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영역 이 네 가지 관점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의지로 기회를 개발해 나가다 보면 숙명이라고 여겨 포기했던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확률을 예측해 나가다 보면 무작위적인 우연과는 달리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숙명과 기획 그리고 우연과 확률은 반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생활,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단어에서 공통된 글자인 생 이것이 바로 라이프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지금 이 순간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생활은 지금 이 순간 한 장면 한 장면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생활의 축적을 통해 인생 전체의 운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신중히 움직여 나가는 것은 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자체입니다. 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틀림없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이 인생을 바꾼다. 평소에 늘 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 평소와 다른 일을 선호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운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운의 타입, 관리인가 개발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은 관리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 평소에 늘 하는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운이 좋다는 것은 일상이 평온 무사하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늘 같은 장소에서 늘 같은 지하철을 타는 시기죠. 쓸데없는 움직임을 줄이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은 개발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 평소와 다른 일을 선호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신선한 기분으로 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운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내게 존재하는 행운을 깨닫는 기회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되는 대로 대처하는 무계획한 행동을 합니다. 아예 작정하고 행동에 나서죠.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서 때마침 도착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마음 내키는 곳에서 내립니다. 거창한 여행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생소한 장소에 나를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세상에 나를 던져두는 것이죠. 평소와 조금 다른 곳으로 떠나는 소소한 여행이지만 느끼고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평소의 일상과 너무 다르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의 모든 것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스케줄 노트에 일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사람 여유있는 일정을 좋아하는 사람 이 경우 어느 쪽이 더 행운을 불러드릴까요? 대답은 양쪽 모두 이점이 있다입니다. 스케줄 노트에 일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사람은 행운의 씨앗을 듬뿍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만큼 우연한 기회나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유있는 일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적 관점에서 보면 준비나 뒷마무리, 일정 확인 등과 같은 관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 일정이 겹치거나 약속 장소를 착각하는 등 불미스러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다음으로 개발적 관점에서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 마음 또한 분주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 깨달음을 얻거나 새로운 발견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행운을 불러오는 최적의 환경은 바쁜 일정과 여유있는 일정 이 둘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했을 때 진짜 기회일지도 몰라 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세렌디피티, 우연히 발견한 뜻밖의 행운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활동량과 어느 정도의 여유, 양쪽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교도 해봅시다. 일정이 취소되었을 때 낙담하는 사람 이것도 나름 괜찮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거나 스케줄이 조정되어 예상치 못한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갑작스레 생긴 짜투리 시간을 무척 고맙게 여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반기지요. 제게 짜투리 시간은 우연히 찾아온 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짜투리 시간에 했던 일들이 의외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없기에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처와 본전이라는 여유 있는 마음 덕에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쉽습니다. 짜투리 시간은 보너스 타임입니다. 보물과도 같은 짜투리 시간의 단점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뭘 하지 하며 망설이는 사이에 훅 흘러가버리기도 합니다. 보물 같은 짜투리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고 기회로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리스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목록을 적은 투드리스트와 하고 싶은 일에 목록을 적은 위시리스트입니다. 전자는 짧을수록 좋고 후자는 길수록 좋습니다. 전자는 길면 그냥 덮어버리고 싶지만 후자는 길면 보고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자투리 시간이 생겼을 때 위시리스트는 긍정적 사고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약속이 직전에 취소되어도 이것도 나름대로 좋아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취소한 상대방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은 인간에게도 분명 큰 이점이 되어줍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우연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눈부신 미래로 이어질 씨앗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맙니다. 당연하다고 여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지 않아도 옳은 것 옳고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존재 자체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언제나 존재하는 것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당연한 것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무심결에 놓쳐버리고 맙니다. 스코토마, 심리적 맹점에 빠지는 것이죠. 옳고 당연한 것에는 논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이 있다는 명제는 논의할 여지가 없죠. 사칭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의 로직, 논리를 따지다가는 뒷사람의 눈총을 받아야 합니다. 로직은 일일이 확인하며 따지지 않아도 되니 일종의 절약술입니다. 효율을 높여야 할 때는 이처럼 많은 것이 당연하게 처리됩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처리하다가는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다만 해당 사안에 정통해야 생각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당연하다를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스코토마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과 부주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해버렸다며 사과하게 될 일이 생깁니다. 옳고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입견이나 착각에 빠져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운을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당연한지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운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옳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적으로 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것의 전형적인 예로 공기나 자연 사회적인 인프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인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당연한 것으로 간과하기 쉬운 것에는 나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호흡하거나 걷습니다. 어려움 없이 유창하게 모국어를 구사하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능력들은 냉정히 생각해보면 무척 대단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자신의 능력조차도 주위 사람이 말해주어야 비로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성이라기보다 행동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습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한 일을 찾아 봅시다. 그런 시선으로 매순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가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이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하나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인간이 가진 다양한 경이로움이나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당연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해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부신 빛으로 반짝이는 세상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행운은 이미 내 옆에 와 있을 겁니다. 이렇듯 당연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운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행운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를 받으면 신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소로 화답해 줍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을 기회로 바꾼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 커리어 디벨로먼트 커리어 플랫 커리어 디자인 같은 표현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분야나 현상 또는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 인터넷 검색은 참 편리한 수단입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고 나서 검색 결과 수를 참고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검색해보면 커리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는 영어 단어는 디벨로먼트 즉 개발로 나옵니다. 커리어는 전형적으로 개발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죠. 자신의 커리어를 훌륭히 개발해온 사람은 일본에서 종종 운이 좋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경력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면 아주 겸손하게 별 말씀을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람직한 경력 개발이란 본인이 의도를 갖고 계획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운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일까요? 이 질문에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합니다. 존 크롬볼츠 스탠버드 대학 교수의 계획된 우연 이론입니다. 해픈스탄스는 쉽게 접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해피, 해프닝과 가까운 표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해픈 스탠스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햅은 우연히 일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동사 형태 해프는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전미사를 붙여 해픈 스탠스가 되면 우발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참고로 햅과 어원이 같은 말 중에 해피가 있습니다. 크롬볼츠는 커리어를 잘 쌓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나 자신이 사전에 꿈꾸고 계획한 대로 경력을 쌓아왔다. 예기치 못한 우연을 잘 살려 기회로 삼은 결과 성공했다. 조사 결과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을 취하거나 태도를 가짐으로써 운이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합니다. 즉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과 태도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헵의 덕이기도 합니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해프닝을 자신의 해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 이 진치적인 자세가 바람직한 커리어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크롬볼츠가 쓴 책의 제목은 럭 이즈 노 엑시던트입니다. 직역하면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엑시던트라는 단어는 사고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원래는 예상치 못한 우연이란 뜻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 행운을 얻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 듭니다. 이 말은 곧 행운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감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롬볼츠의 책 제목에서 우리는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온 사람들은 우연을 잘 살려 이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무척 고무적인 말이고 우리 삶에 꼭 적용해보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롬볼츠는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호기심 지속성 융통성 낙관성 모험심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왕성한 호기심에 이끌려 이 일저히 집적되는 식으로는 대성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요함과 끝을 보겠다는 집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고하게 같은 것만 고집하다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의 기질을 발휘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융통성입니다. 지속성과 융통성 이 상반된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든 될 거야 같은 낙관성입니다. 기회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위험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피하고 싶어지기 마련인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위험과 기회는 한 세트나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과 모험심 두 마음 사이에 지속성 융통성 낙관성을 끼워 넣어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기회의 신의 앞머리를 낚아챌 준비를 갖춘 셈입니다. 내일을 디자인하라. 뇌는 결과가 아니라 희망 때문에 춤을 춘다. 꿈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먼저 꿈은 꾸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꿈은 언젠가 깨어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꿈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예를 들어 꿈만 꾸고 있지 말고 이제 슬슬 제대로 취직해 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꿈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꿈이 있어야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모순 없이 양립 가능한 것일까요? 뇌과학자 션영은 이와 관련 꿈 목표 단계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꿈은 마음은 설레지만 멀리 있는 것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목표는 꿈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계는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것으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꿈을 구체화하면 목표가 되고 이를 한층 더 세분화하면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 꿈이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단계에서 목표로 목표에서 꿈처럼 쌓아올리는 형태입니다. 작은 단계를 사다리처럼 밟아 올라가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 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찰의 돌계단 앞에 서면 아득히 멀리 보이는 끝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한계단 한계단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도착합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힘든 사람도 다음 전신주까지 라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격려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완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한걸음 다음 전신주까지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각각의 단계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착실히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첫발을 내딛는 그 시작이 어렵습니다. 첫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무엇이 첫발인지 몰라서 시작을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 꼼짝도 못하겠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취욕이 높은 사람은 목표 달성 가능성이 절반 정도일 때 모티베이션이 가장 높다는 고전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약간 안전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도전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티베이션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달성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으면 모티베이션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한 상태에서는 목표가 참 멀어 보입니다. 즉 달성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한걸음에 가슴이 설레지는 않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어차피 꿈이니까 시작하기 귀찮아 하며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안일한 현실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과감하게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의 보상회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쾌락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한 번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도파민의 분비를 더 원하게 되고 그래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 같을 때 분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낚시를 예로 들면 대어를 낚았을 때보다 움직이는 낚싯대를 움켜쥐고 대어일지도 몰라 하며 손에 힘을 주는 그 흥분된 순간에 우리 뇌는 더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를 세우고 첫발을 내디뎌 봅시다.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기분이 살짝 고무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노력하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혹시가 분명히 되고 이내 조금 더로 바뀌어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더욱 즐거운 기분으로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 다가서게 됩니다. 하늘에서 행운이 뚝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마탐 왕자나 백만장자 공주를 기다리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철없고 한심하다는 시선을 보냅니다. 행운이 그런 식으로 찾아올 거라고 믿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립도 자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발을 뛰어야 합니다. 한 발 내딛는 것은 자신의 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행동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예상도를 그리는 방법 인생이 생각한 대로만 펼쳐진다면 누구나 운이 좋아지고 꿈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노력함으로써 운은 다소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근소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운의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미래와 관련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반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영역도 있습니다. 현실은 100% 확실과 100% 불확실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에 대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으니 준비하는 사람의 승률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이 적당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100% 정확히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도를 아주 조금만 높여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중과 비적중이 5대5인 것을 6대4 정도로만 높여도 큰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예상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과거로부터 생각한다 현재에서 알아차린다 미래를 읽는다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로부터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 변동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미리 대비해둡니다. 몇 년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패턴이 있다면 이 역시 미리 준비해둡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빅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화 또는 정보와 인구 감소 추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같이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에 반영되어 있는 미래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현실에는 미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사람에게는 현실이지만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래일 뿐입니다. 현실로 드러난 변화에는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된 미래를 알아차렸다면 즉시 예상도를 수정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나타내는 징조나 조짐을 발견했다면 그에 주목합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면 일찌감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매일 조금씩 일어나다 보니 그것이 기회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주위에서 벌어진 변화가 내게도 곧 닥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의식하며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의 행동 하나하나 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차이가 되어 내 삶에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읽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시점을 미래로 옮긴 후 복수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먼 미래인 30년 후를 상상해보는 시기입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를 거슬러 조명해봅니다.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향해 선을 그은 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봅니다. 기업 연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시나리오 플래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예상해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팀을 잃어 시나리오를 작성하다 보면 지식과 지혜가 모여 혼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미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가능성을 팀 내에서 공유하기에 집단지성이 발현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때도 같은 요령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면 무엇이 기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뚜렷이 보입니다. 예측 없는 계획은 잊을 수 없고 계획 없는 행동은 무모합니다. 그러니 먼저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의 예상도는 대략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회사에 기획부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의 기획부를 만들어 봅시다. 자신의 커리어를 디자인 해보는 것입니다. 최근 디자인 싱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Y 질문과 상대방 관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가 누구에게 어떤 행복을 제공하고 싶은가 를 생각하는 것은 미래 예상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상승시키는 마법의 한마디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아 나는 정말 부하운이 나쁘다니까 라며 한탄하는 상사가 있다면 대부분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다는 이해와 납득 두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해에 그칠 뿐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이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은 별개이니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에 비해 납득은 거대한 온화음 속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동시에 이해하니 자연스럽게 행동이 동반됩니다. 사람은 납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납득하는 그 느낌은 일종의 쾌감과 비슷합니다. 납득을 좋아하는 즉 자신이 컨트롤 레버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설득당하는 것은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이게 옳지 이렇게 하고 누군가에게 설득당하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렇다고 해도 하는 반발심이 고개를 듭니다. 설득당하면 불쾌해집니다. 설득하는 쪽의 말이 옳다고 안목적으로 상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내 생각을 들어주지 않는 데다 컨트롤 레벨가 상대의 손에 있기 때문 입니다. 납득은 내부로부터 비롯되는 힘이고 설득은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힘입니다. 외부에서 강제적인 힘이 주어지면 반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득해도 상대방은 다만 머리로 이해할 뿐 납득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상사는 원하는 행동을 끌어내지 못하니 당연히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한탄만 늘어놓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란 상대방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손을 내비는 것입니다. 강제로 당기면 역효과만 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상사는 그 과정에 함께 있어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봅시다. 누군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뭐 해야만 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 마음이 반사적으로 올라오고 강요받는 것 같아서 반발심도 생길 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100%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게는 노라고 대답할 재량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음 뭐 그 정도라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뭐뭐 하겠는데 뭐뭐 해주면 나는 기분이 참 좋겠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대뜸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저항도 낮아집니다. 할지 말지 결정권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재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결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납득을 능숙하게 이끌어내는 상사를 보며 나는 상사 운이 참 좋다 니까 하는 부하 직원 과 함께 일하면 상사 또한 자연스럽게 나는 부하 운이 참 좋다 니까 하고 느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덕분에 조직의 운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운의 운의 속성 읽어드렸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에 감사한 마음부터 가져보세요. 지금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은 풍요로운 마음을 끌어당기고 풍요로운 마음은 운 좋은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